안녕하십니까? 연력학을 강의하는 정나나입니다. 자, 연력학 첫 시간이죠. 연력학이라는 것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썰모하고 다이나믹스의 합성어예요. 얘는 열이고 얘는 동력이라는 의미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열과 역학적인 어떤 일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러한 과정을 공부하는 게 바로 연력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력학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은 것들을 다루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에너지의 형태를 다루는 게 바로 연력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의 어떤 형태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단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기본적인 물리량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기초가 되는 단위와 그 다음에 갖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단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차원이라는 말이 나와요. 차원 자, 단위라는 말이 있고요. 차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앞에서도 우리가 양론 시간이라든가 단위 조작 시간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한마디로 해서 차원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리량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해요.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쓰는 단위 중에서 미터라는 단위가 있고요. 센티미터라는 단위가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뭐 피트라는 단위도 있고 인치라는 단위도 있어요. 어? 공통적으로 얘네 뭐다 지금? 길이의 단위다. 차원이 길이라는 거죠. 얘가 뭐 1미터가 100cm고 뭐 1인치가 2.54cm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물리량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뜻은 뭐라는 얘기예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길이를 L해서 이렇게 차원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차원은 보통 이렇게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을 써주는 거죠. 길이, 영어 랭스의 이니셜 L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길이의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람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키로그램이라는 단위도 있고요. 파운드라는 단위도 있어요. 얘는 뭐겠어요? 질량의 단위죠? 질량. 질량의 단위기 때문에 이거 혼돈하실까 봐 이건 지울게요. 이 괄호는 질량의 단위기 때문에 질량이 뭐예요? 메스죠? 메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원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괄호의 메스. 자, 그 다음에 온도. 우리가 보통 켈빈 온도. 그죠? 그 다음에 뭐 도씨 온도, 화씨 온도, 랭킹 온도, 여러 가지 온도들이 있어요. 온도는 우리가 라지 T라고도 놀 때도 있고 스몰 T라고 놀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템퍼레처에서 온도잖아요. 얘가 지금. 근데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아워라든가 세크라든가 얘네들이 뭐예요? 시간이죠. 타임이에요, 타임. 그래서 얘도 이니셜이 겹쳐서 어떨 때는 우리가 보통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온도를 스몰 T로 해라 혹은 온도를 라지 T로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니셜이 겹치는 바람에 어쨌거나 차원이라는 것은 뭐다? 이러한 물리량들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개념, 기본 의미를 얘기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차원은 이렇게 괄호, 이런 괄호에다가 이니셜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위에 대해서 나와요. 그럼 단위라는 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물리량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물리량의 크기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일단 기본 단위, SI 단위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I 단위라는 것은 뭐예요? 국제 단위예요. 국제 표준 단위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통하는 거 있잖아요. 뭐 했죠? 한자, 한 말, 한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단위 즉 단위를 통일을 하자 해서 나온 거죠. 일곱 개의 SI 단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질량.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해주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길이는 미터로 해주면 되고요. 시간은 세크로 해주면 되고요. 온도는 켈빈으로 해주면 되고요. 물질의 양은요. 몰로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라는 단위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전류의 색이 있죠. 얘는 암페아라는 단위를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어쨌거나 이 일곱 가지의 기본 SI 단위 중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건 요거죠. 요거고 요거는 항상 쓰는 단위. 요거는 거의 안 쓰고 얘도 어쩌다 쓸 정도고요. 주로 우리가 쓰는 단위는 요렇게 다섯 가지의 SI 단위 전체 SI 단위는 일곱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일곱 개가 SI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단위예요. 사실 기본 단위. 아, 기본 단위라는 건 여기서 나타난 것처럼 뭐예요? 질량 하나 땅 길이 시간 온도 몰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씩 나타나는 게 기본 단위고요. 유도 단위라는 건 뭐냐면 이 기본 단위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새로운 단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밀도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밀도의 단위는 어떻게 되냐면 밀도는 어떻게 구해요? 부피 분해 질량 이렇게 구한단 말이에요. 부피 분해 질량 이렇게 구하니까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요기 되죠. 얘는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 되죠. 고로 밀도라는 아이의 단위는 어떻게 된다?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또 힘이라는 애는 우리가 힘을 어떻게 구해요? F는 MA라는 뉴튼의 운동체 2법칙이 있었죠. 중력 가속도를 해주면 여기가 MG가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1kg짜리다. 예를 들어서 1kg짜리고 중력 가속도가 얼마다? 9.8m 퍼 세크의 제곱이죠. 그러면 9.8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러한 단위가 나와요. 이걸 우리는 무슨 단위라고 해요? 뉴튼이라고 얘기를 하죠. 뉴튼은 이런 단위들 뉴튼의 힘의 단위도 역시 뭐예요? 유도 단위가 돼요. 질량의 단위와 길이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에 곱과 나누기로 이렇게 만들어진 단위예요. 그래서 이런 유도 단위들은 기본 단위를 가지고 만든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줄이라는 단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압력이라는 단위도 마찬가지죠. 압력은 어떻게 돼요? 압력은 단위의 면적을 누르는 힘의 크기로 나타나기 때문에 얘가 뉴튼이고 면적은 제곱미터니까 뉴튼퍼 제곱미터라는 이러한 단위로 나타내줄 수 있죠. 이것도 역시 뭐예요? 유도 단위예요. 그쵸? 얘도 유도 단위였는데 이거를 또 이걸로 나눠줬어요. 유도 단위 그래서 기본 단위라는 것은 정말 가장 기본적인 질량 하나 길이 하나 시간 하나 이런 거고요. 유도 단위라는 것은 이러한 기본 단위들을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서 새로운 어떤 단위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유도 단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거 보시면 자,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절대 단위는 자, 절대 단위는 뭐냐면 절대 단위계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질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단위예요. 질량을 중심으로 한 단위예요. 자, 중력 단위라는 건 뭐예요? 중력의 크기 중력의 크기라는 게 뭐다? 힘이죠. 힘 다시 말해서 무게 얘는 중력의 크기 이게 바로 무게라는 의미고요. 그게 바로 힘이라는 의미와 같아요. 자, 이 중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단위를 나타내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얘는 킬로그램 그람 이런 걸로 나타내 준 거고요. 얘는 킬로그램 폴스라는 단위를 나타내 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냐. 일단 절대 단위라는 것은 어떠한 뭐 유도 단위를 만들더라도 질량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C, G, S M, K, S 그 다음에 F, P, S 이런 단위들이 있어요. 얘는 뭐냐면 센티미터 그람 세크 그람 세크가 되겠고요. 자, 얘는 미터 킬로그램 세크가 되겠고요. 자, 얘는 피트 파운드 세크가 되겠죠. 어쨌거나 자, 질량이라는 단위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내는 거 센티미터 그람 세크로 나타내는 단위가 있고 단위계가 있고 킬로그램 미터 세크를 중심으로 나타내는 단위계가 있고 또 역시 피트 파운드 세크를 이제 요걸로 나타내 주는 단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력 단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중력의 크기를 중심으로 단위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즉 킬로그램 폴스라는 에루다가 나타내 주게 되어 있어요. 혹은 그람 폴스나 이런 것들로 나타내 주게 되어 있는데 자, 얘는 뭐냐면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F는 우리가 MA인데 운동 제2법칙이죠. MA인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떨어뜨리면 툭 떨어지죠. 왜? 중력이 당기니까 그때 떨어질 때의 가속도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A가 G가 될 때 힘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kg짜리가 갖는 힘은 얼마냐? 9.8m 퍼 세크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게 되죠. 자, 그러면 9.8kg 미터 퍼 세크 제곱이라는 이러한 힘의 크기를 갖게 됩니다. 요거를 뭐라고 나타내냐면 뉴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아 1kg이 갖는 무게는 얼마다? 9.8 뉴튼이다? 얘는 뭐예요? 2단이에요. 절대 단위 이걸로 나타냈잖아요. 그쵸? 절대 단위인데 아, 나 이런 거 싫어. kg 폴스로 나타낼래? 얘는 뭐냐면 1kg 폴스라는 의미가 1kg이 갖는 무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게 힘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kg 폴스는 얼마라는 얘기예요? 1kg이 갖는 무게 우리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9.8뉴튼이라고 했죠? 1kg이 갖는 무게는 9.8뉴튼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아우, 나 몸무게 100kg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몸무게 100kg이야. 자, 내 몸무게 100kg이야.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무게? 라고 얘기를 해놓고 단위는 질량으로 우리가 나타내줘요. 보통. 그쵸? 나 몸무게 100kg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같은 중력장에 살기 때문에 같은 크기의 중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굳이 무게와 질량을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사실은 다른 개념이죠. 원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몸무게 100kg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절대 단위와 중력 단위가 어떻게 틀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